안녕하세요 다정한부부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오후에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낚시하러 나왔어요 바닷가에 낚시하러 나왔습니다 고기 잡아가서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번 해보죠 일단은 미끼를 끼워야 되거든 미끼를 끼워야 되거든요 미끼를 끼워야 되거든요 개찌렁이예요 사놨어요 개찌렁이 오 잘렸다 개찌렁이를 찍어야 되니까 양식이 다가와 잘 다가와 더맒imate 구경을 밟고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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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라면 다 못 먹어 놔줘 날이 아까는 밝때나 이제는 또 바람이 안되네 바람이 밖에서 먹으면 맛있데 음 맛있네 여기는 돌이 많아고 낯선 돌이 많아 돌이 많아 돌이 많아 멀리 안 던져요, 이 앞에만 던져요. 가보네? 아니야, 여기 아니야. 저거 옆에. 여기 옆에. 여기 옆에. 여기 옆에. 많이 먹었어? 많이 먹었어? 여기 김밥 하나씩 먹자. 여기 lines af에. 그럼 꼭 본 거치겠네. 좀 payments. KNOW. machst scient제FT. 이 Tatroni git 마. 인ỗtu policy 안 하네요. 인UT! 고춧가루 맛있게 잘먹었습니다 맛있게 잘먹었습니다